보는 데마다 말이 다 다를 거예요. 내 사주가 좋다고 하는 데도 있고 내 사주가 안 좋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여러분들한테 비법을 하나 공개를 하려면 내 사주에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두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령님,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사주나 자기의 운세에 대해서 궁금해하잖아요. 혼자서 셀프로 내 사주가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분들도 보통 데이트를 나가면 시내 타로카드집 사주 간단하게 길에서 볼 수 있는데 많잖아요. 아마 보는 데마다 말이 다 다를 거예요. 내 사주가 좋다고 하는 데도 있고 내 사주가 안 좋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비법을 하나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만세력이라고 하면 만세력 사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면 됩니다. 인터넷에 무료 만세력 사이트가 많아요. 거기에 내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을 적고 이름도 적은 다음에 딱 하면은 오행이 색깔별로 나오는 만세력이 있어요. 대부분 요즘에는 오행이 목화 토금수 해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내 사주에 이 색깔이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두 개 이상 있으면 별로야. 이게 사주에서는 또 너무 많으면 안 좋다고 하거든요. 딱 하나만 있으면 좋고 많게는 두 개까지 이것도 이제 그에 따라서 다른 변화가 있긴 한데 진짜 간단하게 확인한 범은 이거예요. 내 만세력이 딱 띄웠어요. 그렇죠? 띄웠죠 여러분? 색깔 중에 하얀 색깔이 있나요? 하얀 색깔? 이게 하나 또는 두 개만 있으면 일단은 괜찮은 사주예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가 사주라고 하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자연의 이치를 우리네 인간사에 빗대어 가지고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계절의 이야기를 보면 봄에 뭐예요? 농사꾼들이. 씨를 뿌리죠. 그리고 여름에 이 씨를, 작물을 기르죠. 그 다음 가을에 뭐예요? 추수하고. 겨울은 그래서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이 사계절은 결국에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냐면 이 가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사주가 봤을 때 이 가을에 해당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흰 색깔입니다. 내 가을에 해당하는 흰 색깔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막 물 주고 태양 빛을 기르고 했는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결실이. 이 흰색, 가을에 글자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결실을 다른 사람한테 기대어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내 작물을 수확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 사주에 이 흰색 글자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은 내가 주체성을 가지는 일이 좀 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술가다. 예술가라고 쳐요. 예술가인데 내 자체가 이름의 명이 나기는 힘들어. 예를 들어서 뭐 영화감독이라 쳐요. 옆에 막 조연출하고 막 카메라 감독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독인 작품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형태. 아니면은 이건 윗사람이잖아요. 내가 아랫사람을 글러가지고 김연아나 박태환이나 그쵸? 손흥민이나 그런 형태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서포트하는 형태로 가면은 좋은 형태예요. 근데 누구나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 그러신 분들은 이게 하나 내지 두 개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두령사주에는 있냐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이걸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두 개 이상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가을을 이제 결실 우리가 보석과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두 개 정도는 내가 관리가 돼. 이렇게 호주머니에다가 금계를 이렇게 놓고 다니는 거예요. 남들한테 와 이렇게 자랑도 시키고 어? 성이 두 개니까 성이 두 개니까 성이 두 개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세 개가 되면 어떻게 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사주학에서 세 개부터는 티가 나요. 누군가가 내 금계를 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관리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둑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너무 무겁다 보니까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딱 두 개까지야 적당하다. 저도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간단한 통변법으로. 이렇게 해도 사주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나 타로나 이런 운명에게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만세력 사이트에 인터넷에 딱 넣기만 하면 내 사주가 나오니까 이걸 보고 간단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지 않을까 하는 도령을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